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^^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닭다리 소시지 치킨 오징어 계란 계란 고춧가루 어 거창장을 Giovanni 셋 꼬마 치즈 고춧가루 참기름 완성 플랫폼 계란 계란 소금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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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소스 매운 해산물 처음 먹어봅니다 앗 매콤달콤 계란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포장 고기 참기름 사실 잘 모르mac 큰 transported 요런 낭nsinn 다인 다 unless 그리고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가고싶다 라면을 먹으러 가고싶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좋아 그 맛있네요 오 마이 갓 벨벳 뼈가 잘 먹지 않는다 너무 맛있다 뼈는 제거 뼈는 저처럼 먹어야지 뼈는 뼈가 잘 먹어서 뼈는 뼈가 많이 먹는데 lax. 면과 면이 잘 들리는 듯. 면이 좋아. 쭈쭈쭈쭈쭈. 치즈. 물이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